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머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젠페달스의 튜브 드리머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튜브 드리머가 돌아왔습니다. 젠페달스 오피셜 사이트에 튜브 드리머를 소개하는 글을 이역하자면 연주자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808 스타일 오버드라이브 라고 소개한 수많은 페달들은 808과 닮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은총씨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튜브 드리머 58과 7위를 이펙터 타임즈에서 다뤘을 때 제대로 된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드라이브가 나왔다.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말했을걸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는데 808 계열은 젠페달이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가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가 양산형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튜브 스크리머에 많이 실망을 하고 진짜 오리지널 페달을 복각을 했다라는 다양한 페달들에 실망을 많이 했다면 그럼요. 진정히 실망했죠.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가 어떤 건지를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보여줬던 페달입니다. 튜브 드리머 58과 7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튜닝되고 추가된 미드레인지 주파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튜브 드리머는 어떤 앰플을 통해서도 따뜻하고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음향을 전달합니다. 튜브 드리머와 다른 튜브 스크리머의 중요한 차이점은 대칭이 아닌 비대칭 클리핑을 위한 3개의 다이오드를 채택하고 있으며 뛰어난 반응성과 뉘앙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라는 이펙터 자체를 이용한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연주의 톤의 특징은 뭐냐면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페달이거든요. 반응성도 빠르고 그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뉘앙스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양산형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페달들을 만나보면 무너져 버린 해상도, 텁텁한 사운드 마치 이것이 튜브 스크리머인 양 많이들 포장을 합니다. 많은 연주자들도 이것이 이렇게 뭉개지고 텁텁한 사운드가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카본 컴프 레지스터로 제작된 튜브 드리머는 전설적인 JRC-458D 칩을 사용하여 808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사운드를 전달하고 또한 하이게인 스테이지 토그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더 넓고 강력한 게인을 전달하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한참 리뷰하고 나서 토그를 빡 올렸을 때 다시 한번 놀란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감동을 연출해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DC 정전하워 데이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계인 붓과 한계와 붓을 제공하고 있구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게인 스테이지 토그를 있습니다. 토그를 사용하면 더욱 넓고 강력한 게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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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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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좀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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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네요. 네. 제가 톤을 줄이고 게인도 좀 줄어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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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확실히 뉘앙스의 반응하는 게 굉장히 연주자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잘 청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페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적은 개인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토글 스위치를 또 변경을 했을 경우에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 감동을 또다시 줄지 저희가 토글 스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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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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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씨 먼저 튜브드리머에 대한 한두평을 주신다면? 네네. 튜브드리머 빈티지한 톤을 원하실 때 튜브드리머에 톤을 올리십시오. 확실히 아까 제가 치면서 느꼈던 게 톤 레벨이 어느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니까 제가 예전에 느꼈던 빈티지 앰프에다가 진짜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 808 물렸을 때 느낌이 빡 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지금 제가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약간 좀 소리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겠죠. 네 있어가지고 한번 저도 영상 근데 또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맞아요. 그 저희가 뭐 한번씩 이펙터 같은 거 올리면 소리가 제대로 안 담긴 안 담겼네요 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이겠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단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받는 순간부터 왜곡이 되고요. 그거가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가면서 또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거를 안 왜곡을 없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제로 듣는 거랑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예전 버전을 좀 들어봐야 좀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느낌으로는 좀 아쉽게 변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제가 어쩌면 저의 한질평에 그 해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한질평 이렇게 드릴게요.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이라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듀얼리스트라는 압도적인 드라이브를 만났어요. 이 듀얼리스트가 덤블 사운드도 담고 있지만 808 사운드를 또 제대로 담은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동은 있어요. 확실히 티보드리머. 감동은 있고 이전에 받았던 그 감동보다는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응총 씨처럼. 그 부분이 과연 실제로 사운드가 변해서 티보드리머가 아쉬워진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듀얼리스트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귀가 변한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있다. 둘 다겠죠 사실은.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반응성이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오리지널에 가까운 808 사운드를 찾고 있는 유저들에게는 가장 큰 해답이 될 수 있을 페달임은 분명하다. 평가를 내려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8.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코멘트를 한 것처럼 저희의 기준이 이제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사운드였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좋은 페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건지 아닌지 좀 여부도 저도 이제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느끼는 점은 확실히 좀 소리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젠페달스의 드라이브를 하나를 더 리뷰를 해볼 텐데요. 조금 성향도 다르고 좀 유니크한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